전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비전과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고석규 후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라남도 교육감의 출마의 변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출마를 하시게 되셨나요? 네, 교육감은 전남의 유초등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무겁고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이죠.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지방에서 완성할 적임자를 뽑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교육팀장을 맡아 교육개혁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그렸던 그 밑그림을 전남에서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더 크게 성장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아이들이 처음부터 보다 나은 교육을 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남은 생을 걸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란 생각에서 교육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내세우고 있는 핵심 공약들 말씀해 주시죠. 네, 3대 교육비전, 5대 약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3대 교육비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전남교육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맞춤형 전남교육 모델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율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남교육 희망 대장정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약속으로는 첫째로 모두의 꿈을 키워주는 맞춤 교육입니다. 수준별, 적성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형, 농어천형, 도서벽지형으로 나누어 전남에 맞는 교육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람을 우선하는 미래시민교육입니다. 미래시민을 키우기 위해 학생활동과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또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무한책임교육입니다.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그리고 생애 첫 교복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더불어 교육입니다. 전남의 혁신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학부모의 지원 등을 통해서 전남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교육입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네 앞서 3대 교육 비전으로 전남교육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요.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네 현재 전남교육청 예산은 3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30% 정도 올리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예산 중 인건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무척 부족한 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으로 그칠 뿐입니다. 저는 이미 구축된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 예산을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 우리 공교육비 부담은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의 징액은 교육 관련 기관 단체 모두의 공통된 요구입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는 물론 각종 교육단체 그리고 정치권과 협력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현재 20.27%인데 이를 5%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어촌 교육발전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서고 또 지방정부의 교육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전남에서 완성하겠습니다. 현재 전남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과 또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전남의 교육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수인재 유출 문제라든가 소규모 학교 문제 교권 위기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전남의 교육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광주만 하더라도 대개가 동구서구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남은 신도시의 과밀학급으로부터 폐교 직전에 소규모 학교까지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인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전남 교육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사 행정이나 재정 배분이나 교육 과정의 운영 등을 이런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지방분권 시대의 교육감에게는 나름대로 재량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 과정도 그 기준이나 내용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의 학급수나 학급당 학생수 또는 예산 재정의 배분이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교육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남에 맞는 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이 많은데요. 요즘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에 대한 말도 또 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는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대단히 높습니다. 저 또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새로운 시작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랄 만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연관성들을 많이 언급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연관성의 진정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민주화의 완성을 기원했고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을 위해 대선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교육팀을 팀장을 맡아 교육공약도 개발했고 또 대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 상임위원장을 맡아 선거에 직접 참여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후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아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도 앞장섰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도 맡으면서 국정과제 중 교육 관련 과제들도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출반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기 전까지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에 도전하는 것도 전남교육의 성공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문재인 정부는 마케팅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협력해야 할 대상이고 또 지켜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전남형 교육 모델을 제시해 보신다면요? 네. 전남형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역경제도 함께 이끌고 지역교육도 함께 책임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일종의 폐교의 활용 같은 건데요. 이것은 전남의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 영광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전남안전체험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200억이 넘는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이러한 지역별 맞춤형 체험교육센터를 신설해서 폐교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일반 행정에 손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전남의 단점, 즉 폐교와 같은 것을 장점으로 바꾸는 그런 획기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인기가 끝나는 4년 후에 오히려 폐교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석교 전남도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